소란의 다룽이었습니다! 저희 무대보고 많은 분들이 심쿵했었거든요 이 분이 계속 심쿵하지 않았을까 또 뒤에서 얼마나 가슴 털내고 계시겠지 조기현 씨를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진짜 잘한다 아우 너무 멋있어요 오빠님들 못 봤잖아요 아니 바로 봤어요 진짜요? 오 뒤에서 다 갈아입은 게 좋았어 커플 룩각 커플 룩각 회색을 이렇게 회색을 갈아입으셨네요 그레이라는 또 우리의 우리 방송에서 그레이를 했었죠 근데 혹시 오늘 또 그레이를 입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오 오래 많이 계세요? 아니 저건 mpd mpd님 계시네 mpd님 감사합니다 그레이를 입고 오셨어요 지금 지금 V앱으로 커넥션 쇼 승분 계신이라고 지금 지금 V앱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말해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조미씨 아 아 저는 분위기를 되게 즐겨보고 고기만 되게 종이씨거든요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아유 맞습니다 고기는 셀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아니 소란의 고영배씨 그리고 소란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참여해주시고 그거 하트를 참여 계속 누를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게임하듯이 계속 통해서 많이 눌러주세요 내가 조미애 추석하는 콘서트에 딱 엄청나게 쌌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쌌잖아요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장 외에서도 또 함께 즐겨주고 계시는데 네 어 이 그레이콘에 대한 이야기 살짝 더 하고 싶어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회색 옷을 맞춰서 입고 오신 분 오 오 진짜 회색 옷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자신 있게 드셨는데 오 그리고 그날 저를 제외한 몇 분 세 분이었죠 네 그분들 모두 속옷이 근데 그날 결국 종이야 씨는 저요? 밝히지 않았는데 저 까만색밖에 아니에요 오... 너무 좋은 건 또 알아가는 거예요 네 저는 최악의 까만색입니다 네 두일에 무슨 이 색깔이 되게 많았는지 그래요 이 드레스코드 그레이도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구요 네 어... 사실 이... 커넥션 쇼를 진행하면서 제가 연기 형한테 처음 이렇게 작업하자고 라고 했을 때 형 저랑 곡 하나 같이 쓰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며칠 망설임도 없이 그래! 나 잘 써! 얼마나 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일까요? 근데 진짜로 저는 대체 태어난 척 하더라도 그렇게 보낸 거고 이 방송이란 얘기를 전혀 안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녹화 중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저랑 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문자를 보낸 거였는데 저는 진짜 사실 기분이 너무 좋고 솔로였었죠 그렇게 빨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생각도 못했죠 형 저랑 곡 하나 쓰시죠? 이러니까 3일 후에 갑자기 곡의 컨셉은 이런데... 바로 만났어요 빠르게 작업을 하게 됐죠 그렇게 또 열심히 둘 다 작업을 진행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벌써 그 결과물이 사실은 나왔어요 나와있어요 나왔고 저희도 오늘 최종 음원을 확인했고 마스터링 된 것을 그 음원은 언제죠?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12시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내일 라이크 커넥션 공방이 11시 하니까 네... 그 방송이 끝나면 음원이 나와있는 곡 노래 제목도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정현 씨가 지웠어요 노래 제목은 뭐죠? 가을이긴 한가봐 와아아아아아 이 노래 가사가 진짜 좋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썼고 공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노리고 쓴 것들이 많으니까 들으시면서 위로하니 위로받으시길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당신 뿐만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같이 장사작곡을 공룡으로 진행했을 때 저는 너무 그동안 저희끼리만 있을 때 없었던 새로운 장점들을 많이 들여있고 곡이 너무 좋고 종현 씨도 그걸 쭉 들어봤을 때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음원인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계속... 자 지금... 지금... 방송 VF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저 종현은 음원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욕심도 공수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지금이라도 저 추웠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도 나오면 한 번 내고 내 기록 한 번 냅시다 공단이고 저희도 그냥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가요 그죠? 맞아요 영병금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내가 재밌지 않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너랑 같이 얘기해서 너무 즐겁고 고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하면 좋고 물론 저도... 상여죠 순희 목숨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주민은 우리들과의 어떠한 교감들 때문에 충분히 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서 아유 VF이다 VF이다! 아유 VF! VF야 박수! 아유 여러분 지금 VF들에 VF들이 이렇게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많이 받을 수 있으신데 박수! 아유 VF! 이야 VF 정말 오랜만에 자주 만나요 저는 VF를 그렇게 몇 번째인지 어우 VF 반가워요 저도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구나 VF도 아니 저 휴대폰 할 때도 있고 카메라를 찍을 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VF을 통해서 그래서 내일 발매되는 가을이긴 한가 봐를 맛보기로 제일 먼저 읽고 1절정도까지 녹음만 들려주기 바라고 합니다 네 음원 욕심은 전혀 없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데요 떨리죠 진짜요 왜 이렇게 떨리죠 여러분? 완성이 어제 돼서 오늘 라이브를 하려니까 아 이게 근데 사실 노래가 좋긴 해요 좋고 가사도 너무 애달프고 결국 같이 작업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음악 스케치를 먼저 하고 조미연씨가 가사를 주도적으로 썼는데 어 가사를 쓰는 감자가 사실 많이 눌렀어요 왜요? 굉장히 빠르게 쓰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고 그리큐리큐리 네 내가 글을 쓰는 건지 글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오오옹 심지어 이 가사는 해외에서! 해외에서 쓰러요 해외에서 여러 개 같으니까 침대 누워서 썼죠 호텔 침대를 누워서 네 검은 벤틴트 위로 입으시고 호텔 침대에 누워서 광고님이 이런 가위를 쭉 들으면서 네 가위 좀, 좋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D.C.M. 춤 안 좋고 이런 무산로 짜면서 멜로니와 가사를 동시에 또 써요 내가 정말 좋은 스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대만 부풀리고 노래 부르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기대감이라도 부풀려도 합시다 어떻게든 터지게 한번 저희가 불러볼건데 저희 둘의 커넥션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태욱이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저희 콘서트에서 또 함께 해주신 이태욱 씨고요 오늘 또 메이크업이나 또 이런 헤어 센틀 때문에 포올러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조금 수눈피 닮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했었던 건데 귀엽게 생겼어요 저희 멤버 중에 가장 메이크업에 신경 많이 있어요 화장 잘하는데 무대 안 물러나서 오늘 마음에 드셨는지 네 다행입니다 저희 이태욱 씨와 함께 한번 처음으로 떨리네요 드디어 소란과 정연이 만났다 이렇게 정확한 그 노래 내 이름이 발표되는 그 노래 제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날 인생에서 최악이거든요 목숨 때 근데 즉시 가수들은 웬만하면 그 얘기를 안해요 저 완전히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안 좋더라고요 리허설 때 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조경이가 맞냐면요 사실은 뒤에서 홍철이한테 때렸거든요 똑바로 하려고 오늘 제대로 부른거라고 아무튼 농담이고 콘서트 끝난 지가 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장기 공연을 검사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감안해주시고 저는 그걸 전혀 상관없이 체크 페이스더라고 그러겠죠 나라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걱정일 거예요 목이 좋더라고 오늘 영대원이 아주 나도 나이더라고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나리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잘 열심히 잘해봅시다 불러보겠습니다 가을이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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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기 너에게 여인이 억누라는 걸 사일 텐데 마을이기 나가봐 나가봐 잘 모르는 것 라는 것 다 B 미이기 나 이게 제일 조용히 웃는 전화에 쉽게 무너진 걸 보이리 벌써 가늘이 한참 물들었나 봐 맘속 깊은 뜨끈한 너가 잘 사야 네 인사에 쉽게 무너진 걸 보이리 벌써 내 맘도는 참 물들었나 봐 네가 깊은 뜨끈한 너가